이거 누구 쳐 봐. 여보 이거 누구 쳐 봐. 한 분 한 분 소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한해의 힙합 친구. 무대와 스크린을 넘나드는 씬슬러 배우 박준면. 인사 부탁드립니다. 일어나서 하는 건가요? 편하게 앉아서. 괜찮아요. 편하게 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박준면이고요. 한해랑은 힙합 프로, 경연 프로에서 만나가지고. 맞아, 맞아. 힛민, 힛민. 선생님이 MC. 신동현 선생님. 선생님. 한해 씨가 선생님 가르쳐주는 랩을 가르쳐주는. 랩 선생님. 그때 친해졌구나. 그래서 친해져서 술을 많이 먹다가 친해졌는데. 완전 술 친구. 너무 좋아하는 동생이고 제가 진짜로 인정하는 동생이에요. 너무. 지금 아까 보니까 여기 인터뷰도 굉장히 지금 한해 씨의 좋은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디테일하게 한번 들어가 볼게요. 오늘 한해 씨 특집이니까. 오늘의 간식 게임은요. 친구들과 놀 때 필수 코스인 노래방 반주 퀴즅니다. 노래방 반주만 듣고 맞추는 거예요. 오늘은 특별히 기존의 노방키보다 업그레이드 버전으로 준비해놨고. 그리고 제가 중간에 노래를 불러주면 방해가 됐죠. 네. 홍경미 흔들림은 좀 맞아요. 너무 잘 맞잖아요. 지원이 네가 있어야 할 거. 네가 있어야 할 거. 안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그 방해를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거슬려서 그러는데 그 마이크를 좀 어떻게 해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미치게 했어야지. 뭐해 그게. 저기 들고 가기가 좀 힘들어서. 러비 쓰고. 다시 올랐어. 아니 비가 하는 거 봤는데 멋있더라고. 엠카냐고 여기가.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엠카야 엠카. 첫 번째 문제. 주세요. 나 이 노래 아는 노래야. 모르는 거 같은데? 따라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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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야? 뭔데? 뭐 있잖아. 슈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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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뭐예요? 라이머 외쳐야 돼. 라이머! 라이머! 마이티마우스의 톡톡? 진짜 오랜만에 들어간다. 실패! 아니, 이 순간에. 첨첨첨 노래, 이거. 아, 첨첨 뭔데 그럼? 첨첨 뭐야, 첨첨. 예! 아, 너무 예뻐! 장미가 들어왔어요. 장미가 들어와서. 한 번 들어줘. 이거 할 때 하시라고. 노래 하나. 예, 예, 예. 아니, 박자를 제대로 맞춰야 돼. 아, 좋아요. 아, 아직 와. 춤출 때도. 야, 흔들어. 흔들어, 흔들어. 아, 진짜 가오리! 아, 진짜 가기만 해봐, 진짜. 진짜, 진짜 쌍팀이야. 진짜 쌍팀. 아, 진짜 쌍팀. 아, 쌍팀. 자, 이게 중간에 들어가는 줄 이해해 주세요. 아, 진짜 가오리. 아, 진짜 가오리. 준비됐죠? 이거 하려고 이거 찬 거예요, 이거. 조선. 아, 나 아는 거야, 이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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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해! 한해! 아, 오랜만이다. 한해 좀 발랐어요. 야, 오늘 한해 활약 합니까? 하지 마, 하지 마. 롤린. 브레이브걸스. 태연! 실패! 아니네. 브레이브걸스 롤린.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오, 예! 아, 맞다. 정확히. 그러니까, 낯이 너무 있더라고. 알 rum! 오, 예! 뭘까? ingle, menor. 자기, 싫어.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가오리 춤, 가오리 춤.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아싸 가오리. 오케이. 맥과일 때 진짜 하기만 해봐, 진짜. 하이브 되게 헛길라. 흥미 올라오죠. 흥미 올라오죠. 흥미 올라와요. 그래서 춘미연 씨를 위한 노래. 너무 어렵다. 준비해봤습니다. 들려주세요. 비고, 비고, 비고. 라이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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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짜 잘 부르는데!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셔도 되고! 랩할 때처럼! 간간히 한번 랩으로 치면! 들어갈 수 있어요? 그렇게? 굉장히 불편할 것 같은데? 자번호 누릅니다! 트루! 번호가 세게요?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 안 나오는 걸 주면 어떡해. 안 나오는 걸 주면 어떡해. 잠깐만요. 잠깐만, 안 나오는 걸 주면 어떡합니까? 아이고. 눈이 다 끊겼어, 진짜. 듣기 싫어. 아니, 음악방송 역사상 이런 적 총이 아니야? 잘 나오고 있는데. 안 나오는 걸 도착해. 바로 나오네요. 아, 해보세요. 오케이, 됐어. 얼마나 듣기 싫어서 잘 나오고 있는 거야. 갑니다. 오늘 밤 바라봐. 오늘 밤. 저 달이 너무 저렴해. 저 달이 너무 저렴해. 저 달이 너무, 저 달이 너무. 너도 나처럼 외로운. 텅 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예! 주면. 텅 빈 광 안에 누워. 랩이랑 주면. 나 이거. 고고 가봐도 불러. licht. 네. 아이고, 알아요, 알아요. 오 마이 갓. 달려주세요. 한 잔 주거니. 이 밤이 가는구나. 오늘 밤 바라보. 저 달이 너무 저랑해. 너도 나처럼 외로워. 경빈 가슴 안고 사는구나. 마이 갓 엔딩. 시간이 멈춘 듯해 너로 본 그 순간부터. 심장이 멈춘 듯해 네가 나를 보누부터. 그 믿지 않았던 첫눈에 반한다는 얘기. 한순간 믿게 해준 그녀는 나의 베이비. 틀림없는 나의 레이디. 평소 갑자기 내 모습이 왜 이리. 왜 자꾸 너를 보면 내가 이렇게 떨려오는지. 주면 이제 내 맘을 들어줘. 내 맘을 알아줘. 이제 내 얘기를 들어줘. 아저씨.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락와는 받아가시고. 그리고 락으로. 아저씨. 라이머. 라이머. 이게 되네. 그런데 여러분들 이거 정말 저희가. 그냥 이렇게 즉흥적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라셨어. 아저씨. 그런데. 너무 기가 막히다고. 나중에 꼭 해 봐야지 나도. 아 이거 뭐지? 아 이거 뭐지? 아 뭐지? 태산자 이런 건가? 뭐지? 자. 나의 레이. 왜 그래? 아니 근데. 멍청하다. 영광. 엄정아, 엄정아! 3, 2, 1! 다 같이! 주면! 90%! 주면, 주면! 엄정아! 아니! 엄정아! 주면, 주면! 주면, 주면! 엄정아! 다 가라! 어, 맞네? 엄정아! 천사! Let's go! Let's go! 같이 내 맘을 열어 컵, 컵, 컵! 컴온! 헤이크 보이스 다시 내 삶을 사랑하는 걸 잘 넓어지만 다 가라! 다 가라! 헤이크 보이스 다시 내 눈에 이런 눈물 따윈 없을 테니까 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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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답! 예! 힙합인데? 뒤, 앞! 아, 박살! 스톱, 스톱! 힙합인데? 힙합인데? Is that true? 헤이! 지코 노래인가? 지코 오키도키? 다시 하면요 지코 오키도키요 요! 요까지 들어간 거죠? 아, 잠깐만! 실패! 지코 오키도키 그 상태로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손을 그 다음에 앞으로 시작 실패! 그리! 이게 뭐야? 그리! 송민우 오키도키 어? 실패! 자! 송민우 아니야? 오키도키가 아닌가요? 오키도키 아니에요 아니에요 오키도키와서 오키도키 아니에요 아니, 태연이 막 오키도키를 계속 하길래 그러니까 거기에 들어가면 안 돼요 아니, 합격에 빠졌네 아니야, 좀 진지한 노래야, 이거 진지한 노래야, 진지한 노래 진지한 노래라고? 진지한 노래야 아니, 비트가 마이너야 라이머 라이머 일리네어 레코즈의 연결고리 아, 아닌 것 같은데 그 손으로 시작 실패! 자, 좀 들어봐요 한해가 지금 진지한 노래라고 하잖아요 그래, 진지한 노래 투 체인지 롤리 아니겠다 이랬는데 걸그룹인 거 아니야? 걸그룹이라고 주세요 강남스타일 몰라 아니잖아, 좀 한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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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모랜드 제목은요? 뿜뿜 청담임입니다 좋았어 춤 어떻게 춰? 나한테 아냐 잘 맞다 그렇다 왜 어떻게 안 내내 안 내놔 fen 손을 위로 들고 뿜뿜 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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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춰 이거 맞춰 박수 와, 이 춤을 못 살리더니. 야, 여기서. 그거 제일 신난 노래인데. 이 효과에도 겉돌았어요. 아, 제가. 앞숨도 안 맞아. 제가 뒤에서 보는데 신나다가 너무 슬펐어요. 실패. 짠해. 이게 좀 왜 그러지? 하다가 점점 더 가면 짠해지는데 그래도 먹게 됐으니까. 감사합니다. 이거에 최선을 다하면 되죠. 감사합니다. 아, 또 힙합 좋아하시는 분들은 무조건 알지. 자. 맞춘다. 음악. 힙합이라고? 아. 이거. 뭐지? 모르겠어. 이제부터 후기야. 아, 그래, 그래. 원, 투, 원. 다 맞추고 싶어. 정답. 정답 안 됩니다. 뭐지? 그리, 그리. 그리, 그리. 프라이머리. 자니. 뜨릇, 뜨릇, 뜨릇. 맞아. 정답입니다. 1번 마이크 살려드립니다. 아니, 이 노래 좋아하잖아요, 동현 씨도. 동현이 나왔는데 같이 나와야지. 동현이 같이 나와야지. 동현이. 동현 나와야지. 같이 동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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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현, let's go. 마이크 바꿔줘. 마이크 바꿔줘, 빨리. 마이크 바꿔줘. 마이크 바꿔줘. 안 나오는 걸로, 안 나오는 걸로. 나와요. 나와요. 너, 마이크. 요오, 컴온 맨. 렛츠고. 너무 가벼... 아아. 가벼 성장. 면도기라고, 면도기라고. 면도기라고. 뻔한데, 재미있어. 일 끝났어. 친구들과 한잔. 내일은 노는 토요일이니깐. 토요일이야. 새러데이. 맞어. 이 얘기, 사는 얘기, 재미난 얘기 시간 가는 줄 모르는 이 밤 이 문이 올라 온 이 산에 놈들끼린 결국엔 여자 얘기 접촉해서 서로의 전화기를 꺼내 번호 목록을 뒤져보지 너는 지금 뭐해, 쟈니 바퀴야 뜬금없는 문자 돌려보지만 어떻게 해 볼까란 뜻은 아니야 그냥 심심해서 그래 아니 외로워서 그래 아, 쟈니? 김동연의 링 위에서 쟈니 카운터 맞고 쟈니 김동연 턱 맞고 쟈니 세 번째 왔어 히아라타 히아라타 히아라타